여기가 조화마를 낸 시발치입니다. 3년이 걸립니다. 난지역 여기 한지역입니다. 셰프님 이거 한번 까보세요. 까보면 이 제비꼬리 칸이 나옵니다. 이게 제비꼬리입니다. 이것만으로는 이 대가 살아있으면선 제비꼬리가 이 제비꼬리가 가장 구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제비꼬리입니다. 4년이 걸린다. 3년이 걸린다. 3년이 걸린다. 3년이 걸린다. 3년이 걸린다. 3년이 걸린다. 4년이 걸린다. 4년이 걸린다. 3년이 걸린다. 5년이 걸린다. 감사합니다.